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오늘 2022년 11월 7일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좋죠. 요즘에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져서 다행이고 끝까지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 더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일단 먼저 보고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전기차 보조금이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죠. 전기차 보조금, 현대차 너무 차별받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장조공장 생산이 좀 줄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중국이 방역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정부 주도 B2B 투자의 시대. 요새 KBS은 계속 B2B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순환의 고리만 생각하면 답이 없다. 저희 당사 이제 애널리스트 시황 보고서고요. 그리고 메모리협황, 바닥잡기, 또 전기전자, LG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멘트입니다. 또 반도체, 이제 내년 전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점유율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디젤, 정유업종 좀 좋게 보자. 요 내용이고, 금호소규, 그리고 한미반도체. 원익 IPS,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면 일단 IRA 법안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지금 현대차가 못 받는데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이거 보조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전기차만 어떻게 보면 7,500달러, 1,000만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못 받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못 받고 있고. 이걸 3년 유예하자는 그런 안이 지금 미국 하원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민주당의 원옥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또 한 번 상원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통과 여부는 모르겠고. 그 후로 막 자동차 업종 다 안 좋았죠. 주가 빠지고.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라도 현대의 기한은 판매 증가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고. 배터리 공장 건설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엘라바마주 하원 의원이 아무튼 2015년 12월 말까지 좀 이 법안 유예 좀 하자. 그리고 광물 및 배터리 소재 비중도 좀 유예하자. 그러니까 조금 늦추자는 거죠.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전달했고. 좀 유예해달라. 지금 당장 뭐 보조금 요건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현대차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현대 기한은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한은 11월부터 판매량 또 증가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최근에 좀 부진했던 건 IRA가 아니고 유럽으로 이제 물량을 좀 배분한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미국에서 뭐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월에 미국 현대차 기아 전기차 판매는 3위 정도 기록을 해서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 공장 증설 이제 예정돼 있고. 이게 좀 크죠. 미국의 배터리 조인트 벤처. 미국의 이제 공장 짓잖아요. 거기에 배터리사를 누구로 쓸 거냐.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둘 중에 하나로 좀 좁혀지긴 한 것 같은데 결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과도하기 좀 하락했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일단 반등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이 시작이 됐고요. 애플이 일요일날 성명을 통해서 중국 장조에 있는 아이폰 14 1차 조립 공장의 코로나19 제한으로 인해서 아이폰 14 생산을 일시적으로 줄였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아이폰 관련주가 좀 안 좋았어요. 어쨌든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한 300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요즘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애플 관련주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반영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장기간 이어질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이 지난주에 방역 완화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홍콩 막 폭등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방역 완화는 그냥 루머였습니다. 근데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얘기가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아마 이후에 완화되지 않을까. 이 가능성이 좀 초점을 맞추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일부 되돌림 예상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 3월 전인데에서는 제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논의가 됐다는 건 바뀐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이죠. 중국 소비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KB증권의 하이낭 연구원이 정부 주도 우리 이제 저도 많이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B2B 이제 투자할 때 들어가는 중간 반도체, 배터리, 수소,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래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지금까지 제일 중요했던 건 미국이고 지금 관심이 커진 건 사우디고 앞으로 중요해질 국가는 EU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다. 사우디는 네오옴 시티 외에도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우디 방문과 관련한 기대감도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가 있죠.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커질 것 같고 EU에서는 내년 1분기에 원자재퍼 그러니까 배터리 만들 때 쓰는 그런 광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변화하기도 하고 거의 지금 중국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이런 이제 배터리 소재나 이런 쪽에 대해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물 관련 기업 관련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중국은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동수서산 데이터 센터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게 언제쯤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될 대상이고 이 녹색으로 된 거 있죠. 이쪽이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겹친 거예요. 둘 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도 뭐 요즘에 뭐 이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뭐 지원책 얼마 전에 배터리 얼라이언스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의 네온 투자 확대 정책 여기 이제 한국도 결부가 돼 있죠. 그리고 향후에 유럽이 원자재법 중국은 동수선사 그리고 이 오른쪽은 빨간색은 이제 한국이죠. 한국에서 발표했던 거 수소기술 전략안, 국가 전략 12개 분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양자 이 4개는 일단 먼저 착수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얼라이언스 이미 출범을 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제 정책은 투자를 유도해서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좀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뭐 핵심 광물 확보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투자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캐펙스죠.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면요. 여기 설비 투자에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좋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언급드렸던 게 그룹사 그 건설사들 중에서 어떤 그룹이 투자를 할 때 같이 그 건설을 해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이그전에서도 이제 이은택 영원님이 2023년 추천 섹터를 좀 선정을 해서 오늘 보고서를 썼는데 반도체 쪽하고요. 중후장대 중후장대에서 보면 뭐 건설 하고 뭐 수소 수소도 있고 플랜트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죠. 그리고 뭐 굴삭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 ESG라 그래서 신사업으로 확장하는 기업들도 더 좋을 수 있는데 아무튼 반도체가 왜 좋냐면 중복투자는 맞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반도체 공급망 재편하잖아요. 거기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 쪽이 계속 지금 뭐 장비 투자 줄인다 막 이러지만 장비 쪽 투자가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미국 중국이 공급망을 재편하거든요. 그런 데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후장대 여긴 사우디 쪽이죠. 뭐 사우디 네움시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워낙 중독이 좀 많이 할 거니까 미중 반도체 전쟁 사우디 대규모 투자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B2B 설비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한테 상당한 호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악순환의 고리만 생각하면 답이 없다. 이게 뭐냐면 뭐 저는 저도 이 의견에는 좀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기가 온다는 주장이 요즘에 많죠. 뭐 내년에 정말 큰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근데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어떤 충격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속이 후련할까. 그러니까 리먼 같은 이벤트 언젠가는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위기론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마시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실제 왔어요. 근데 그게 1년인지 2년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되고요. 증시가 1, 2년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역전되고 2000년에 증시 꺾이고 2006년에 역전되고 2008년에 리먼 파손하고 그러니까 1년이 될지 2년일지도 모르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너무 막 시장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냐 시간 낭비의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S&P500 지수로 봐서 이미 시장은 고점에서 25% 한국도 거의 27% 빠졌었죠.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안 빠지고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미 빠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은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씩 끊어가고 있고 물가도 조금씩은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연준도 긴축 속도를 좀 줄였고 그렇다고 급격하게 시장이 좋아지고 막 물가가 갑자기 꺾이고 이러진 않아요. 시간은 걸리는데 안 좋은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물가가 급격히 떨어져야만 시장이 오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보자는 의견인데 지금 근원 물가 잘 안 꺾여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물가인데 거기에 이제 주거비라든가 임금이 들어가죠. 사람들의 급여 이게 시가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급여가 올라간다는 건 소비 여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국 가게는 이자 비용 부담도 낮아요. 부채가 작아요. 그만큼 소비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근원 물가 올라가는 거 이게 쉽게 안 빠지는 것 때문에 이제 침체가 오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은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데 만약에 침체가 아니라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 상승에 따라서 소비 모멘텀이 부각되면 분위기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작년 올해 최고 히트 상품은 에너지 달러 예금이었거든요. 예금 특판 가입하시려고 요즘에 많이들 줄 서 계시죠. 그러니까 너무 쏠려 있는 것보다는 관심 없을 때가 항상 그게 기회였죠. 뭐 작년에 예금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뭐 예금과 주식은 다르죠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너무 쏠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예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금도 하시되 주식을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너무나. 그런 데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염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했던 섹터 자산에서 내년에 반전을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이고 미국이 이렇게 여기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이런 부분은 아 여기 여기 처음 마이너스 됐을 때 그리고 2년 후에 진짜 미국 정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실제 무너졌죠. 지금도. 근데 보통 2년 후 정도에 1년이나 2년 후 지나야 이게 하는데 지금 벌써 증시가 무너져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기준점으로 너무 민감하게 받을 필요는 없고요. 또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석유, 에너지, 달러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고 미국 IT가 전세계에서 제일 안 좋아요. 수익률이 미국 IT, 빅테크 그리고 코스피는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자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어팡 바닥 잡기인데 뭐 치킨게임 근데 다울투자정권의 김영재 연구원이면 일부 치킨게임 아니냐. 내년에 어팡 턴우라운드 스토리는 유효한데 삼성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이 어쨌든 공급을 줄이진 않거든요. 4분기 늘려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치킨게임이 좀 발생해서 마이크론과 요 하이닉스는 좀 적자도 불가피할 것 같고 또 설비 투자도 내년에 아마 역대 최대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삼성은 제 설비는 물리적 공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24년도 허황을 대비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어팡 안 좋은 걸 알면서도 24년의 반전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장비를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공장부터 먼저 지워놔요.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이걸 셸 퍼스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어팡 보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진 않아요.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막 짓는다고 공급이 늘진 않습니다. 그런 전략이고 근데 랜드는 지금 안 좋죠. 랜드는 삼성이 원가 대비해서 우위하고 그리고 치킨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의견이 엇갈려요. 저번주에 미래에셋의 김연건 연구원님인가요? 그분은 아니다. 근데 또 치킨게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랜드는 좀 굉장히 엇갈리지만 디램은 치킨게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공장을 지워놨는데 가동 중인데 P4, P5, P6 이렇게 다 앞으로 공장을 일단 지워놓습니다. 그리고 어팡을 보면서 이제 들어간다. 그 설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쪽도 이제 이익이 바닥이면 방향전환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특히 자동차 쪽이 좋대요. 이 IT 부품 쪽에서 자동차 쪽이 확실히 전기차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애플 관련 주인 LG인호텍과 BH를 선호한다. 그런 내용이고 LG전자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을 했고 LG전자는 가전과 TV 관련 실적이 부진한 건 이미 알고 물류비 꺾였고요. 원재료 꺾였고 자동차 부품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는 거죠. 가전이나 이런 것도 안 좋은 건 알지만 PBR 0.8배로 또 저평가니까 한번 눈여겨보자. 그러니까 LG전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들도 요즘에 좀 주가가 아까 악재도 있지만 부진한 건 아이폰이 좋다고 주가가 오르지는 않아요. 흑상해 보랬어요. 아이폰 좋은 건 누구나 아니까. 그래서 아이폰 외에 다른 모멘텀으로 좀 뭐가 나와야 되겠죠. 전장용 부품 AR, VR 아이패드 노트북에 OLED가 채택된다거나 이런 게 좀 이제 플러스알파로 나오면 좀 움직이는데 지금 아직은 그런 게 없다고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애플 관련주들은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조금 더딘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모든 작용 뭔가 밀면 반대 방향으로 또 힘이 가해지잖아요. 작용과 반작용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수요 하락에 대비해서 수요가 하락하면요. 생산업체들은 공급 축소를 해버려요. 작용 반작용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좀 출하가 줄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재고 수준 지금 너무나 높은 상황인데 과거보다 재고 수준이 너무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공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 빼고는요 다른 데는 진짜 많이 줄여요. 삼성이 안 줄여서 그게 좀 약간 아쉬웠던 거죠. 역대급입니다. 지금 근데 삼성 인자가 줄이질 않다 보니까 우려감이 커졌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을 제외하고는 공급 축소 논리로 인해서 주가 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이 뒤에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요. 수요가 좋아져야 돼요. 그게 사파이어 랩페이지가 내년에 또 나오니까 또 중국의 스마트폰 워팡도 내년에는 좀 좋아질 것 같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풀어주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요인들은 저는 여러 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뭔가 좀 분위기 전환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다만 뭐 지금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시고 신안에서는 4분기가 그러니까 지금 4분기죠. 여기가 주가 저점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큰 리스크 뭐 시스템 리스크 뭐 이런 충격적인 또 이벤트 이런 것만 아니라면 거의 바닥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방 재고 소진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고요. 안 좋으면 늘어지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로 매크로가 너무 안 좋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기본 과정은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 다 탈출을 하기 시작한다. 설비 투자도 감산 들어가고 그래서 주가 바닥은 올해 4분기 랠리는 내년 상반기 정도 그리고 본격적인 디랜 가격은 내년 하반기에 반대 근데 주가는 먼저 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이닉스가 이렇게 FCF가 현금 흐름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가면요. 설비 투자를 위에 줄여버려요. 지금도 마이너스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이크론도 그리고 싸주 둘 다 PBR로 보면 굉장히 가격은 낮아졌다. 이 내용이고 유진 투자의 이승우 연구원인 루머 또는 진실이라 그래서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에서 반도체 조사를 했는데 삼성은자가 좀 이렇게 물량을 늘리는 이유가 점유율이 여기 보시면 2.7% 낮아졌어요. 이게 2분기 여기 3분기 하이닉스 올라갔죠. 29.5 마이크론 23에서 그러니까 삼성은자가 빅3 중에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아마 좀 다른 행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점유율이 39.5%까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삼성이 이제 좀 그 공급을 확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은 점유율이 떨어졌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설득력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디젤 공급 부족 결론은 뭐냐면 디젤이 좀 부족해요. 올해 초에 전쟁 난 것처럼 그래서 유럽이 원유금수 조치 들어갈 거고 석탄이 비싸니까 석탄 대체로 경유 쓰고 정제 설비도 부족해요. 그래서 디젤도 많이 못 뽑아요. 그리고 미국이요. 미국도 이제 자기 제코가 석자예요. 막 엄청 수출했거든요. 디젤 지금 수출을 이제 줄여버렸어요. 부족하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막 약간 압력도 넣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 부족하면 만들어야죠. 그래서 윤활기를 만드는 원재로 가지고 디젤로 만드는 건데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휘발유 대신에 디젤 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올해 전쟁 터지고 디젤 급등하고 나서 휘발유 같이 급등했거든요. 똑같은 거죠. 휘발유 가격이 뒤늦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풍선효과 그러면 정유업체한테 좀 좋을 수 있다. 에너지 대란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피곤하죠. 그럼 물가 또 올라가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에너지 대란이 또 발생한다면 정유주가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해치 차원 혹시라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증시는 좀 흔들리겠지만 정유업체는 뭐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치 차원에서 뭐 정유주 하나 투자하는 건 괜찮다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오석유는 미래의세 증권의 이진우 연구원이 목표주가 18만원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근데 4분기까지는 안 좋대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사서 수익 내라 이런 전략보다도 4분기까지는 안 좋으니까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좀 좋을 것 같다. 그걸 감안해서 목표주가 올렸고 제일 문제였던 게 엠비라텍스 수술용 장갑 있죠. 유리용 장갑 이게 너무 수익성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수익성 하락이 멈췄고 이게 SBR, BR은 타이어용 고무입니다. 이거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페놀 쪽도 반등이 시작됐고 그래서 4분기 아직 뭐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3분기를 저점으로 터닝은 좀 하고 있고 내년엔 좋아지고 주가 뭐 비싸지 않죠. 싸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입니다. 오늘 뭐 석유학 쪽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호석에도 진짜 고생 많이들 하셨을 텐데 뭔가 이제 희망은 보이는 거죠. 최악은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고 한미반도체는 목표주가를 좀 낮췄지만 일단 뭐 내년에 좋을 수는 없죠. 지금 오팅이 이렇게 안 좋은데 장비회사가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주가는 많이 빠졌고 마이크로소우 비전 플레이스 머트라 그래가지고 후공정 이제 해주는 절단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런 이제 마지막에 조립 같은 거 해주고 반도체를 이제 최종적으로 쓸 수 있게 이제 해주는 패키징 후공정 장비죠. 그래서 세계 1등 회사로 좀 알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익률도 좀 올라가고 다만 반도체 전방산업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버리니까 내년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좀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투자 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예 그렇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투자 규모가 축소되진 않아요. 그게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주 큰 데미지는 없을 것 같고 또 동사 주요 고객들이 뭐 TSMC도 있고요. 여기 후공정 업체도 꽤 많이 있거든요. SMIC AS2 되게 유명한 기업들 많이 있죠. 이게 시설 투자를 줄이긴 줄이는데 4%밖에 안 줄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줄이는 폭도 완만하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새로운 신규 장비인 플립집 패키지 기판이 있죠. 그걸 커팅하는 장비 이 수요는 여전히 좋고 또 이게 핵심이죠. HBM3 대역폭이 굉장히 큰 슈퍼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이거 이제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광민정 연구원님 현대차 정권에 TSBTC 본더 그러니까 기판을 이렇게 딱 반도체랑 기판을 붙일 때 숄더볼이 아니고 구리 구리 대 구리인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장비의 수주에도 성공했고 이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미국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고 한국도 후공정 패키징 쪽에 정부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가장 또 좋은 모멘텀을 갖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실적은 아주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좋을 때 또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사주 소각 열심히 하잖아요. 주주 친화적이죠. 되게 소각 자사주 매입도 열심히 해서 그 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도 이렇게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보다는 한참 높았거든요. 이렇게 비쌀 때는 못 싸요. 싸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갈 땐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닝아이피에스도 오늘 오랜만에 목표 줄 거 올렸어요. 3분기 안 좋은 건 다 안다. 근데 이 회사 장점은 삼성 비중이 높아서 삼성은 투자를 크게 줄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뭐 안 좋았지만 디스플레이는 좋았대요. 이 회사가 그 반도체도 하지만 OLED 장비도 같이 만들고 옛날에 회사가 원래 따로따로였다가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리고 감산을 통해서 재고 증가세는 좀 꺾이기 시작했고 지금 전망은 암흑을 하죠. 이건 뭐 누구나 알죠. 근데 최악은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션도 싸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워닝아이피에스의 반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요건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박상현 연구원님이 쓰신 그 캡쳐를 해왔는데 뭔가 좋아지는 것들도 보이죠. 지금 보시면 유럽 천연가스 가기 이렇게 급락했고요. 독일이 재고를 이렇게 많이 써 놨어요. 많이 써 놨죠. 그리고 영국 국제시장 안정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정감 찾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오르다가 좀 진정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들 요새 주식 계속 썹니다.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죠. 엄청 팔았었어요. 그리고 대만 대만은 이렇게 파는데 한국은 사고 물론 이제 지정학적인 뭐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면 한국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보다는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들도 나오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장중인데 조금 이제 오후에 좀 그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장중에 미리 좀 방송 좀 녹화하고 갈게요. 오늘 뭐 일단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시 반 정도 됐는데 현재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좀 견주한 상황이고 좋은 모습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들도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큰 이슈는 없어요. 없는데 고르게 아마 기업들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페노션이 오늘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화학주들 난리가 났죠. 그렇게 빠지더니 경기 민감주의 날이고 현대 재점 포스코홀딩스가 무려 6% 올랐습니다. 진짜 고생하신 분들 다행이고 듀삼피어슬 덴티움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죠. 중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될 때 그리고 건설주도 좀 살아나고 못난이 기업들이라고 칭하죠. 흔히 많이 빠져서 이쪽이 오늘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 오늘 LG전자도 9만원 넘어갔고요. 여러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맨날 가는 거만 가는 것보다는 삼성전기도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부진했다 살아나고 네 좀 다행이고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하나솔루션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이죠. 태양광 방산 태조이방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중국 소비주 좀 약하고 음식료도 그동안 강했죠. 오리온도 중국 소비주고 코스머신 소재 2차전지 이런 쪽도 좀 약한데 뭐 엄청 빠지거나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아주 뭐 엄청나게 주가 급나가고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진 않고요. 오늘 이제 시청 상의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시 6만원 넘었고 LG앤수월 좀 쉬어가요. 네이버는 실적 괜찮은데 오늘 좀 빠지고 있고 현대차 아시겠지만 IRA 그 것 때문에 좀 올라갔고 SK이노베이션 오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견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한 500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한 2200억 정도 순매수를 일단 하고 있어서 일단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급 되게 좋은 편이고 오늘 전기전자 뭐 여기 보시면 철강 주로 오늘도 전기전자죠. 파는 거는 아마 네이버 쪽 아닌가 인터넷 이쪽은 좀 일부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들이 아침에 팔았는데 오후에 갑자기 매수 전환 돼가지고 기관의 매수는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오늘은 해운주입니다. 해운주 뭐 건설기계 요즘에 뭐 건설기계 뜨겁고요. 정유주 디젤 뭐 요새 뭐 쇼티지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철강 석유화학 뭐 건설 그죠? 석유화학 네옴시티 중후장대형 산업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민감주 중후장대형 이건 또 의류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가온 것 같고요. 예 화승엔터가 오랜만에 많이 올렸네요. 그래서 대부분 분위기가 좋고요. 손해보험 이제 방어주는 좀 안좋아요. 그러니까 방어주 중국소비주는 오늘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2차전지도 좀 장비 그동안 좀 올랐거나 방어주나 태조이방원 이런 쪽은 올해 성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그동안 좀 못난이 역할을 했던 그런 섹터가 시장을 일단 주도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어쨌든 시장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아마 잘 마무리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또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급격히 떨어졌죠. 1400원까지 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나라 주익시장에 우호적으로 달러 약세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바뀌어간다는 거 그 점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아마 뭐 끝나고 어떻게 또 변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흐름으로 좀 마무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났네요. 시장이 끝났고 이제 제가 또 갔다 와서 잠깐 좀 녹화를 하는데 암튼 이제 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잘 끝났고요. 아까 시종 상위기업들부터 해서 잘 한번 봐드렸는데 물론 뭐 아직 못 올라간 기업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끝났고 특히 오늘 삼성은지가 6만원 넘어갔고 자동차가 부진했었는데 몰랐고 특히 포스콜딩스가 뭐 광물 사업도 있고 주가도 뭐 저평가 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뭐 중국 경기 부양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좀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동을 걸었죠. 그래서 오늘 뭐 롯데케미칼부터 해서 그 흔히 말하는 중국의 그 경기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그냥 불을 뿜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중국 경기 민감주의 날이었다. 거기에 IT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했고 대신에 2차 존재는 좀 약했고 자동차는 일단 미국 IRA 법안 좀 수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해 요청 기대감 이런 게 있었고 네이버는 좀 아쉽게 오늘 일단 기대보다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내용은 한번 내일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IR 하는 결과 또 나오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좋았고 지수가 2370을 넘어 이제 또 2400이 목전에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시장이 오늘 잘 마감했어요. 요새 진짜 강하죠. 계속 꾸준히 올라가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되게 좋아졌어요. 외국인이 뭐 정말 끝없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밖에 안 보이죠. 올해 상반기랑 너무 달라진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뭐 이렇게 공시는 다른 게 없었고 일단 실적 두 개 나온 거 좀 괜찮더라고요. 빅솔론 아시죠? 그 프린터 영수증 포스기 그 만드는 회사인데 요 기업이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은 없어서 뭐 예상보다 잘 나온지는 모르지만 일단 작년 동기 대비해서 65%나 이익이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았나 싶고 오션브릿지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246%나 급증했습니다. 혹시 뭐 이 두 기업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구글에 들어가서 뭐 빅솔론 pdf 오션브릿지 pdf 딱 치면 자료 나올 거고 또 아니면 전자공시 들어가서 사업보고서나 이런 거 보시고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런 내용에 오늘 좀 실적 두 개 아직은 실적이 조금 더 남아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요 두 개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공시는 큰 건 없었어요. 맞아요. 큰 건 없었고 실적이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고서도 많지는 않았고 아까 제가 이제 내용 괜찮은 것들은 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우리가 시장도 좋고 좀 살아나면 참 괜찮죠. 괜찮은데 이게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요즘에 금투세가 좀 걱정되긴 해요. 지금 예 뭐 민주당 측에서 그 금투세 강행하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뜨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금투세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도입하기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주익시장도 매일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원천징수까지 한다고 하니까 세금 문제가 되게 골피치 아프잖아요. 근데 아니 뭐 우리나라가 계속 증시가 좋았으면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 환경에서 세금까지 매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남아나질 않겠죠. 그래서 금투세가 좀 유예가 됐으면 좋겠는데 2년 정도 일단 어쨌든 민주당은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고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공론화해서 유예되도록 좀 저도 계속 방송에서 얘기할 거고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금지 한시죠. 그것도 좀 청원이 있으니까 공매도 그것도 우리가 좀 잊고 있잖아요. 요즘에 올라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공매도 한시적 청원 그 한시적 금지도 꼭 그 국민청원 국회 동의 청원인가요? 거기 들어가시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청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만 몇 청원 되는 것 같은데 꼭 많이 좀 하셔서 또 와이스트릿에서 2500만원 그거 뭐죠? 뭐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인증하면 현금도 주니까 와이스트릿 채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겨내야죠. 우리가 뭐 이렇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죠. 일단은 예 왜냐하면 이게 세금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주익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 복리효과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 체력에선 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유해를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